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유튜브 책보고 시작합니다 자 북제가 수나라가 당나라가 백제의 왕을 대방군공 백제의 왕이라고 불렀다 대방군공 백제왕 오늘은 이 대방군공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를 건국한 비류와 온조가 폐수, 대수 두 개의 강을 건너서 나라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폐수와 대수는 어디일까요? 현재 일제시대와 동일하게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의 그 내용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문을 제공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학교 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만 있었다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동일하게 항상 한반도에서만 우리의 역사를 찾았죠 하지만 지명에 대한 해석을 보면 전혀 앞뒤가 문맥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폐수의 위치 이 폐수는 현재 청천강, 압록강, 대릉하, 예성강 중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예성강의 해석을 대체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백제가 서울과 가까워야 되기 때문이겠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예성강으로 폐수를 추정을 했지만 실제로 예전부터 폐주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청나라 때의 지도인 대천광역에 보시면 조개가 많이 나는 지역, 해수면이 낮아서 물에 많이 잠기던 그 지역 폐주가 있습니다 이 폐주에서 물수변을 붙이면 폐수가 되고 폐하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북경 주변의 하북성에는 수많은 물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폐구라고 불리기도 하고 폐주라고 불리기도 하고 청하라고 불리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천진까지 이어지는 그 물줄기들 현재 이 호타하, 이 호타하의 그 물수변이 있고 없고 기록에 항상 중첩되게 나타납니다 이 폐하, 이 폐수, 폐주, 폐구도 물수변이 붙었다가 안 붙었다가 중첩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또한 그럼 대수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자 대수는 국사편찬위에서 보면 임진강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석해 두었습니다 자 임진강은 지금 서울의 위쪽이죠 서울을 백제의 수도로 맞추기 위한 폐수와 대수의 추정 국사편찬위의 추정 이렇듯 삼국수학의 모든 지역명들은 현재 한반도에 거의 없는 지역명들이 대부분이며 대부분 현재 쓰여지지 않고 추정한다, 비정한다라는 애매모음한 문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추정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추정한다라는 뜻은 현재 어딘지 정확히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명들이 현재 중국동부, 대륙여는 아직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대방, 이 대수의 의미는 혁대대입니다 이어주는 거죠 태행산맥, 요의 기준과 땅을 이어주는 그 명칭 이 대가 아직도 구글 지도에 보시면 검색이 되고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하북성의 여러 갈래로 흐르는 이 물 대방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물, 대수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폐수와 대수 자 그렇다면 대방왕의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삼국사기, 백제의 봉기에 보시면 백제는 동룡의 후손 중에 구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방의 옛 땅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요동태수 공손도가 자기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 마침내 동의족의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가 동의의 강국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요동태수 공손도가 딸을 바쳤다라는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대방은 어디인가? 자 또 국사편찬위원회의 해석을 한번 보시면 대방은 현재 북한의 서울 위 황해도의 사리원역 부근으로 비정한다고 또 비정한다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대방의 위치를 잘 모른다라고 우리나라 한국사는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황해도 봉산군의 사리원, 대방으로 추정하는 곳 이렇게 백제의 최대 영토를 보시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명들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위치도 제대로 맞지 않고요 하지만 이 지역명들은 지금 현재 중국 동부 대륙에 대부분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삼국사기 기록 중에 대방의 왕이 딸을 백제에 시집 보냈다 대방과 백제는 사돈의 나라다 자 삼국사기 권제 24 백제봉기 2에는 고구려가 대방을 치자 대방왕이 백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백제왕이 대방의 딸 보가를 부인으로 옛날에 맞이하였기 때문에 백제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방과 우리는 사동관계니 그들의 요청을 들어줘야 된다 하면서 군사를 출동시켜서 고구려와 전투를 벌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방왕, 대방왕은 누구였을까요? 아까 기록의 삼국사기에 보면 요동태수 공손도와 대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백경운 백제왕기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수차례 언급됩니다 현재 삼국사기에는 없는 내용이죠 요동태수, 공손, 공손이라는 송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요동태수였고 요동태수 공손강이 대방왕으로 칭하기 시작했고 그 누이들을 항상 백제의 시첩으로 보냈다고 기록이 수차례 나와 있습니다 즉 공손도, 공손강부터 시작해서 요동태수로 있었던 공손가문들 대방왕이라고 불렸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방의 위치를 알아보실 건데요 현재 이제 모든 고지도 그리고 현재까지 요로 불리던 그 현재 지금 태행산맥의 요주의 그 위치 이 요주의 위치는 삼국사기나 신당서, 구당서에 보면 예전에 고구려 요동성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요동성을 함락하고 요주로 이름을 바꾸었다 자 요주, 현재도 태행산맥 예전에 국경으로 삼았던 요동의 고구려가 국경으로 삼았던 요주 아직도 요주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죠 자 종합해보면 혁대대와 이어지는 곳의 대방 아직도 구글 지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대방의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나타나는 요주 고구려의 요동성의 요주 요동태수였던 공손 이 공손가문이 살았다는 그 위치들 현재 구글 지도에 이렇게 또 청나라 때 진호인 대천광여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대방과 요주와 공손가문 모두 태행산맥 주변에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도 이 위치에 있어야겠죠 현재 우리의 국보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백제의 신라가 중국 대륙 동부에 존재했다는 무수한 기록들 또 지역명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혹자는 지역명이 몇 개가 갔다고 어떻게 중국 동부에 고구려 백제의 신라가 있었다고 주장하느냐라고 반론하시겠지만 역사란 기록과 지역명이 일치됨이 가장 역사를 해석하는 근본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그 지역명조차 존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의 신라를 찾고 있는다는 말입니까 사서의 기록과 지역명이 일치하는 그곳에서 유적과 유물 그리고 각종 모든 영계 지역명들을 찾아서 영토를 해석함이 너무나도 당연한 합리적인 해석 방법이죠 자 삼국사기를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라의 하슬라 주에서 흰 새를 바치고 신라 공주 땅에서 큰 물고기가 죽다 자 이때는 663년 백제가 폐망했는데 659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 땅 공주 땅이 신라의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사편찬회에서는 이 공주를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라 땅이어야 되는 이 공주 원래 백제는 웅진 사비로 불렀습니다 공주 부여로 부르지 않았어요 삼국사기에는 공주 부여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웅진 사비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웅진 사비를 공주 부여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공주라는 지역명이 신라 그러니까 백제 말기에 신라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사편찬회에서는 이 공주 기군을 이 공주와 기군을 쪼개서 이 기군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이 공주는 현재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기군의 위치는 어디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죠 이 기군은 어디에나 붙는 단어고 이 공주라는 지역명에 대한 해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신라의 땅일 수가 없죠 현재 한반도에 있는 한국사 해석으로는 공주가 신라의 땅일 수가 없죠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백제 초기 백제왕이 부산에서 사냥을 하다 자 이 부산이 어디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상도에 부산 맞습니다 한자가 동일합니다 자 국사편찬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로 보는 견해가 있다 어딘지 모르겠다 아니 부산이라는 한자를 쓰는 동네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부산 자 그렇다면 말이 될까요 백제 초기에 이 부산까지 사냥을 나갈 수가 있습니까 자 하지만 현재 이 부산의 위치 대방이 있는 곳 요주가 있는 곳 공손 가문이 있는 곳 탱산맥 그 위치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부산촌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삼국사학의 백제분기에 백제왕이 아산벌팔에서 5일 동안 사냥을 하였다 아산의 위치 한반도에도 있지만 당연히 모든 지역명들이 중국 동부에 아직도 존재합니다 자 태산 근처의 아산 자 종합해보면 대방과 공손 가문 요주 부산 아산 백제 초기의 기록들이 중국 동부 대륙에서 그대로 일치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의 일치 한반도에선 일치되지 않는 그 위치 이렇듯 백제 비류와 온조는 폐수와 대수 하복성의 수많은 강을 건너서 도읍을 정했고 해수면이 낮아서 물에 잠기던 이 천진부근 이 천진부근의 비류는 건국을 했을 것입니다 이 기록은 중국의 정통사서 구당서 기록 동일한 고구려 백제 신라 외국 일본 5개국이다 외국과 일본을 다른 국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현재 우리는 외국과 일본을 하나의 국가로 해석을 해서 한반도에 가다놓지만 당시 외국과 일본이 다른 국가였다면 지금 충분히 중국 외 외를 배치하고 일본은 일본 열도로 해석을 하면 모든 기록들이 순탄하게 해석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고구려 백제가 전성기일 때 유연제로 5월 지역을 침략해 뺏었다 이 기록이 성립되려면 과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위치에 본토가 존재해야 될까요 쉽게 해석이 되겠죠 우리는 백제를 항상 해석할 때 서울의 백제 한성백제가 500년 가까이 있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성을 만들 때 혹은 커다란 사각형으로 큰 부지를 세워놓고 해자를 파고 왕성의 큰 주축돌 기둥 돌기둥이 있는 주축돌이 항상 발견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도성 자체도 이 조선의 수도처럼 경복궁 창덕궁 창덕궁 덕수궁처럼 여러 별궁들이 또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에서는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백제를 해석할 때 미스테리한 국가 백제의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나 헛수고였습니다 이유는 중국 동부 대륙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내성에서 배겨온 이 백제의 왕기를 보시면 어디에도 안 나타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온조와 비류의 이름은 모두 온화에서 따온 것이다 지금의 백두산 북쪽 온화의 땅이다 모두가 그곳이 고향이다 자 부여 고구려부터 내려온 온조와 비류 그들의 고향 자 과연 온화는 어디일까요 이 백두산은 태흥산맥의 현재 태백산부터 시작해서 그 산맥을 지나서 북경 위쪽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가 부르는 백두산 거기까지 모두 태백산 백산 백토산 백두산으로 이름을 동일하게 불렸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온화의 위치 온화가 중국 대륙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온화 산서성 태흥산맥의 그 위치 현재 온화 자 북쪽의 바이칼호수의 그 푸른 녹지에서 말을 타고 달리던 부리아트족 부여족 이 부여족들이 푸른 들판을 타고 내려오는 곳 산서성입니다 태흥산맥입니다 강과 호수가 많은 지역 비류와 온조가 건넜다는 그들의 고향이라는 온화 그리고 그들이 건넌 폐수와 대수 그 위치에 부산 아산 또한 수많은 삼국사기 고구려봉기와 백제봉기 신라봉기의 지역명들이 아직 현재 21세기 현재에도 그대로 다 존재를 합니다 한반도에서는 대부분 추정하고 비정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지명도 없는 한반도에서 고구려백제 신라 고려를 찾으려는 억지해석은 이제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여러 번 표기된 대방군공 북제의 후주가 백제왕을 대방군공 백제왕으로 호칭했다 수나라가 대방군공 백제왕으로 호칭했다 당나라가 대방군공 백제왕으로 호칭했다 요동태수 대방원과 사동관계였던 백제 그렇기 때문에 대방군공으로 불렸습니다 후에는 대방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남쪽 마한을 병합한 백제 고구려와 형제국으로서 또 제후국으로서 대방관은 사돈을 맺었던 백제 남제서 및 삼국사기 등 여러 기록 등을 통해서 북쪽의 위나라 북위 기마병과 전투한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북위 말을 타고 다니던 기마병 원서의 기마병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북위의 위치 대동시 부근 태행산맥 북쪽 이렇게 된다면 모든 삼국사기와 중국국 정통사서의 해석이 순조롭게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백제의 본토 산동반도 하북성 지명조차도 없는 한반도에서 억지 해석하지 말아라 최소한 400개 이상의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지명이 남아있는 중국 동부에서 해석을 해라 모든 미스테리가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역사 그들이 활동했던 무대의 중심지 요동태수 대방왕과 사동관계를 맺었던 백제 전쟁을 즐겨하던 국가 해양제국 백제 22개의 넓은 지역에 담로를 설치해서 통치하던 국가 대백제 모든 백제의 미스테리가 풀립니다 풀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